최근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피싱이나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가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송복휘 기자입니다. 지난해 라임 자산 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극심한 것은 운용사나 증권사도 아닌 금융소비자들. 산업구조가 금융사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소비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도 소비자들을 위협하기 일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 확보가 꼽혔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판매 행위도 고객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사각 지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나온 만큼 실효성까지 갖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목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